안녕하세요 우드리 이현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ICT를 접목한 목공기계 이현 멀티우드 머신을 다시 한번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현 머신은 안전하고 빠르고 쉬운 그런 목공기계입니다 안전하다는 개념은 모든 것을 축가공으로 하기 때문에 기계를 손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빠르다 모든 것이 축가공으로 인해서 정해진 직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빠르다 쉽다 바로 쉽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목공 교육을 받지 않아도 ICT를 접목한 이 모니터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우드리 이현 교육 TV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 방송을 클릭하게 되면 카테고리가 뜨죠 자 그러면 주먹장을 한번 볼까요 이런 방식으로 모니터에서 선생님이 나와서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부분들을 가이드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목공으로 할 수 있는 길잡이가 이렇게 모니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면 아주 고급자 맞춘 가구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ICT를 접목한 이현 머신입니다 여러분 안빠십 하세요 지금 직어 거치대에서 직어를 하나씩 기계에 장착을 하네요 저렇게 X축으로 얹는 직어는 위에다가 판을 올려놓고 양쪽에서 축가공이 가능하고요 지금 꼽은 거는 통합직어라는 겁니다 기계 한 대에서 저 직어 하나에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어고요 지금은 이제 약간 길이가 긴 보조 직어 보조 직어에다가 이제 간격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직어들을 올려서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거는 보조 직어지만 조금 사이즈가 작은 거 이제 하나를 특화되게 세팅을 해 놓는 그런 직업이에요 지금 12mm 엔드밀을 장착해서 아마 사계 짜임을 할 것 같네요 저렇게 12mm 엔드밀은 이렇게 롱 엔드밀 이렇게 길이가 조금 차이 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장부를 깊게 파야 될 적에는 롱 엔드밀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짜임이나 이렇게 깊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숏 엔드밀로 해야 훨씬 더 정교함이 우수합니다 지금은 사계 짜임의 센터 가공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센터를 찾고 있고요 지금은 사계 짜임의 센터 가공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센터를 찾고 있고요 지금은 평지학기 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지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잡으시고 12mm는 양쪽으로 6mm씩 밀어서 날이 정확하게 센터에 들어가게끔 세팅을 해 주시는게 제품을 뽑아 낼 때 양쪽 귀가 정확하게 떨어지죠 지금 간격지그를 이렇게 풀어서 센터에 맞춰 놓고 저렇게 렌치로 고정만 시켜 주면 이렇게 한칸 한칸 이미 홈이 파여져 있는 거기다가 걸어서 이렇게 밀링만 해 주면 됩니다 지금 혼가공을 하고 있네요 이 엔드밀은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 모서리를 정리를 하실 때는 시계방향으로 작업을 하셔야 목재 끝에 이발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8장의 4개 짜임을 이렇게 가공을 했는데요 최대 12장까지 3세트까지는 별 무리 없이 가공이 가능하니까 서랍재나 이렇게 작은 박스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량 생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어떤 기계보다도 빠르지 않나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세팅되어 있는 간격지그를 필요한 용도에 따라 이렇게 항상 세팅할 때마다 치수를 맞추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처럼 한번 이렇게 지그를 빼내고 또 다음 지그를 이렇게 장착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저 정도는 그냥 10초 20초면 다 긁어버리죠 이제는 빼내서 조립을 할 것 같습니다 재료만 재단이 되어 있다면 저희 기계에 장치를 해서 이렇게 4개 짜임을 지금 8장을 긁어서 조립을 하는데 저는 상자 2개는 2, 3분? 1, 2분? 그 정도면 이렇게 작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 정도면 이렇게 작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참가로 투명히 아쉬워요 이는 진한 정신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수입에 대한 일을 포함하고 그 일을 포함하고 asyon생활에 대한 일을 포함하고 다들 안전한 일을 포함하고 저는 예술을 포함하고 그 일을 포함하고 포함하고 정부는 반면에 관광을 포함하고 우선을 포함하고 공연하는 경능을 포함하고 그 기계 영화의 autou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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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박스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직관적인 방식이라서 기계를 구매하시고 교육 오시는 분들이 보통 집중교육은 3개월 하시면 거진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가구들은 이해를 다 하시고 작업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은 많이 봅니다. 기본적으로 4개 짜임이나 그냥 짜임 정도를 이해하시는 거는 일주일도 훨씬 걸리지 않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은 도버테일러를 장치를 합니다. 도버테일러를 세팅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주먹장을 할 모양인데요. 모든 재료는 저렇게 이렇게 평잡기를 한번 하셔서 먼저 직관을 그걸 만들어 놓고 2차 작업으로 넘어가시니. 지금도 주먹장이 이렇게 센터 가공으로 갑니다. 19mm를 설정을 해서 내려서 깊이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사계 짜임은 10장, 10몇장씩 이렇게 여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고요. 사계 짜임은 10장, 10몇장씩 이렇게 여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고요. 4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장 이상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완전 기계를 이해하시고 정말 자신감이 생겼을 때 이렇게 소량을 늘려 나가시는 게 저희가 추천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앞에서 부터 이렇게 뒤에까지 이렇게 원터치로 치고 나오면 끝단에 이발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를 먼저 이렇게 입구를 긁어 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 마무리를 보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양질의 재료를 가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공하는 모습을 좀 상세하게 잘 보시라고 집중기 없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숙련이 되시고 나면 집중기를 걸어서 문지를 충분히 제거를 하면서 그렇게 작업하시면 아마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먹장에 이렇게 버브테일 가공이 이제 완료가 됐네요. 자 주먹장에 이렇게 버브테일 가공이 이제 완료가 됐네요. 자 주먹장에 이렇게ket할게요. 자 이제 좀 더 분위기 생각해보세요. 자 척지어다니스 그냥 더 대척 danger 지금 이렇게 장치하고 있는 저 지그 부목 지그 저거는 이 각도 지그 그러니까 주먹장을 할 수 있는 각도 지그 입니다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도버테일날을 14도 짜리 도버테일로 주먹장을 가공을 하면 저 부목은 14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표시를 한 2칸 정도 해주시는게 위치 잡을 때 유리하죠 제가 교육을 해보면 살려내야 될 곳을 이렇게 가공을 해서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이렇게 저희 기계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살려내야 될 장부와 이렇게 깎아내야 되는 부분을 저렇게 도버테일 가공을 위에 올려서 표시를 하고 제거 되어야 될 부분은 x 표시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며 아 처음에 기계가 익숙해지기 전에 어떤 그 올 수 있는 실수 아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카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기계의 모든 그 치그를 세팅할 때는 저렇게 렌치 하나 하고 스패너 아주 작은 스패너 한 개가 있으면 모든 치그는 세팅이 됩니다 지금은 레드오크를 가공을 하는데요 모든 목재는 이렇게 하드우드나 소프트우드나 이렇게 엔드밀로 가공하는 데는 두부처럼 나갑니다 소프트우드라고 잘 나가고 하드라고 잘 안나가고 왜 그런 거는 별로 없고요 아무래도 소프트우드가 조금 이렇게 그 날물이 밥을 치는 데는 유리하지만 또 끝단에서 소프트우드는 이바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반면에 하드우드는 이바리 면에서는 좀 굉장히 유리하다 각도를 꺾어서 이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엔드밀로 가공은 아주 청소한 작업을 위해서는 날의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사용하시는 날이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써서 날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나를 이렇게 빨리빨리 교체해 주는 것이 작업 전체를 완성하는 비용이 오히려 날감에다가 반영을 해 주는 것이 비용적으로 절감이 된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미세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부가 들어갈 때 0.1mm까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가 들어가는 것도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아주 타이트하게 장부를 밀어 열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이제 어떤 가구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가공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겠죠 질문당 롱 1,v 1, 2, 3, 4, 6, 3... ostic장 반수문 주먹장입니다. 한쪽은 주먹장이 보이지 않고 한쪽은 주먹장이 보이는 이렇게 반수문 주먹장을 가공을 하는 모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지그를 세팅하고 위치를 잡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번만 처음에 내가 이렇게 저 위에 Y축으로 꽂혀 있는 저런 받침 지그들은 한 번만 세팅을 해 놓으면 누가 일부러 건드리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보관했다가 갔다가 기계 위에다가 장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세팅하는 시간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세팅합니다. 내가 가공해야 될 위치를 잡으시고 저렇게 지금 고정 스토퍼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위치까지만 이렇게 갈 수 있는 저런 스토퍼를 양쪽에 걸어놓고 오른쪽 왼쪽을 한꺼번에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떼서 옮기지 않고 지금 숨은 주묵장도 센터 가공을 하는 모습인데요 또 다음 영상에는 센터 가공이 아닌 저희 기계가 하는 이 센터 가공은 항상 홀수가 나옵니다 장부 개수가 그 다음에 이제 센터 가공이 아닌 모서리부터 가는 가공은 항상 짝수가 나오게 되죠 지금은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전부 다 센터 가공입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모서리에서 부터 측면에 부터 시작되는 짝수 가공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저희는 이제 센터 가공이 아니다 사실이와 함께! 아주 고정 스토퍼를 보러 worse! 앞으로도 대답해 보잘! 먼저 하울드에서 세우터 마이크가 생성 caught 그 다음 영상에는 신경CP가 되어있습니다. 이제 도베텔 속으로 들어가는 습장부를 가공합니다. 역시 병작기를 한번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제품 길이보다 이렇게 자재 길이를 1mm나 2mm 정도 길게 재단을 하셔서 그 취소 반영을 해서 저희 기계를 세팅해 주시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베어링이 시글을 타고 돌면서 가공이 되기 때문에 절대 저희 기기는 불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러 불량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이상 베어링이 시글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속도의 차이만 어떤 능숙함에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가 해도 불량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기기를 사용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주먹장이나 이런 걸 하시는 저렇게 시글을 태우시는 분들은 제품을 보지 마세요. 항상 시글을 보면서 운영을 하면 제품은 앞에서 잘 만들어질 거니까 완전히 습달되기 전에는 시글을 보시면서 운영하기를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대학인이 시글을 잘 타고 도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면서 시그 중심으로 작업을 하셔야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이 될 거라고 항상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면 이렇게 도브테일 란을 써서 저런 직을 돌리실 때 항상 들어올 때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들어올 직에는 왼쪽으로 깎으시고 나갈 직에는 오른쪽으로 깎아주는 그런 요령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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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10mm 촉을 가공하는 모습입니다. 판지 하나에 이렇게 촉을 여러 개를 치그를 세팅을 해서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3mm 같아요. 배아닝 순서가 바뀌었네요. 천연구길래 12mm로 돌렸는데 11mm가 나오고 아마 그런 경우 때문에 전화가 이렇게 가끔씩 종종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스피들 유도장치, 대안이 꽂히는 스피들 유도장치에 프로파일 옆에 볼트를 꽉 조아주셔야 됩니다 스피들 유도장치가 흔들리게 되면 흔들리는 만큼 유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정치수가 잘 안 넣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벤치로 튼튼하게 꽉 조아주시면 정확한 치수가 아마 나오실 겁니다 역시 이렇게 촉가공 하실 때도 이렇게 완전히 숙달되신 분이 아니며 제품을 보지 마세요 제품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베어링이 지구를 타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연습을 자꾸 하셔야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지구를 안 보고 제품만 봐도 쉽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이 될 때까지는 지구를 타고 도는 모습을 봐주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기계가 이렇게 촉을 가공할 때 가장 길게 촉을 가공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거에요 공기기 기계가 이렇게 gosh. 공기기계가 이렇게 촉을 가공할 때 가장 길게 촉을 가공할 수 있는 깊이는 한80mm까지 가능합니다 롱 엔데미를 뽑아서 80mm까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120mm나 이렇게 촉을 진짜 길게 가공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반 저런 하이스 날 가지고는 물입니다. 그래서 초경 날을 아주 긴 롱 엔데미를 준비를 하셔서 가공을 하면 120mm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세팅 되어있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직으로 가공을 하시면 베어링 사이즈대로 제품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연기가공을 할 것 같습니다. 세력을 저렇게 물려놓고 지금 12mm 엔데미로 이렇게 연기 가공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Y축으로 들어가는 저 직어가 12mm 사계자인 직어입니다. 12mm 엔드밀로 이렇게 장부 가공을 하실 때는 12mm 사계자인 직어를 Y축에 걸어놓고 사용을 하시면 저런 촉 가공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계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저걸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요번 영상을 보시고 12mm 엔드밀로 사용하실 때에는 12mm, 8mm 사용하실 때에는 8mm 사계자인 직어를 Y축에 걸고 작업을 하시면 양쪽 날개 치수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차피 장부 촉은 12mm가 가공되게 나오겠죠. 항상 엔데미로 목재를 이렇게 가공하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시계 반다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면 모서리에 이바리가 많이 생기니까 꼭 시계 방향으로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은 암장부를 연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저는 그냥 목자를 다 긁어내고 이렇게 암장부를 타는데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같은 길을 이용해서 45도를 조금 여유있게 자르시고 갖고 와서 가공을 하게 되면 훨씬 시간이 단축됩니다. 지금 가공하는 목재는 매도 더 큽니다. 항상 이렇게 센터 가공을 하실 때 이렇게 다들 잘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계산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료 두께에서 엔드밀을 빼시면 됩니다. 12mm일 경우에는 재료 두께에서 12mm를 빼시면 나머지를 양쪽 날개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3mm를 빼앗게 하실 수 있겠죠. 뭐 암장부 파는게 불과 몇초만에 끝나네요. 저희 기계의 장점이라면 치그 위에 세팅을 하고 가공을 하는 거라서 치그만 세팅을 잘 해 놓으시면 저렇게 직각을 완방에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희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공에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 또는 지금 현재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 맞춤 가구를 하시는 분이라면 저희 기계에 이렇게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가구 만드는 소모기를 정말 오래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소모들이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또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장부들을 가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많이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진 기계를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을 해서 더 많은 기능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이연머신을 업그레이드 버전을 계속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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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